고추 이 아줌마 어느 고추 먹는 고추 고추 조개 아니 먹는 조개 먹는 조개 왜 이래 지금 조개 소세지 이 아줌마 왜 이러나 소세지 조개 조개 아까 먹고 오는 흰 조개 뭐 이렇게 조개가 마는데 그 조개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 조개 그 조개 먹을게 그 조개 그 조개 먹을게 미역국 고추하고 소세지 먹을게 금방 해달라고 어디갔어 네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아우 고맙습니다 아우 웃음기도 좋잖아요 그죠 두개는 남자분 다 이기셨을때 두개 다 이렇게 구경시켜 드리고 왜 이렇게 이상하지 골값 던지마 골값 던지마 왜 이렇게 좋아해 가만히 마주쓰지마 아니 골값 던지마 가만히 마주쓰시고 아니 마주쓰시라고 아니 이게 안이 아파요 이렇게 마주쓰 시켜 에 지금 또 봉투 전달시키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되세요 네 고맙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제이고 네 감사합니다.